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해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일이고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꼭 한둘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언행이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운을 압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백마디 칭찬을 듣고도 한마디 질책을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 질책이 남아 계속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타고나길 냉소적이고 배배 꼬인 사람,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오지랖피 넓어 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피해의식에 쩔어 몸의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 등 부정적인 인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또는 시댁 식구이거나 처가 식구여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고상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약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거래에서만 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두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언제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상대에게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갚아줘야 하는 고마움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죠. 하지만 문제는 되돌려받을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두는 겁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두면 반드시 언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거나 되레 무례한 언행을 겪게 된다면 생색을 내게 되고 배은망덕한 상대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집니다. 받은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나중에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냐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받은 도움을 싹 잊고 사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애시당초 마음의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고 주는 게 상책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베푼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그 이유가 혹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담아둬서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어낸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파니까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 보잘것 없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소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담아둔 말이 있다면 한번 찬찬히 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쓰레기를 부여한 거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주고 뱉어놓은 말은 배설한 사람에게 나중에 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대꾸도 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딴청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놓으면 귀도 함께 닿힙니다. 들리지가 않죠. 세 번째는 가여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으스대고, 지적질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같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사이코패스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성이 고약한 인간들도 사이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한 모습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남 이용하기 좋아하는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가 딱해보여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의 사람이 바뀔 거라면 그런 짓도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해보이면 바보로 생각하고 더 모질게 더 잘근잘근 잔인하게 행동하죠. 이런 인간들을 마주 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저 위에서 이들을 내려봐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이 가여운 인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딱하고 가엾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억측과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면 혼자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기보다는 돌아서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지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 몇 마디 갖고 추측하고 말이 없으면 또 왜 말이 없는지 그걸 갖고 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궁금한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돌아서서 온갖 추측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꺼림직하고 알쏭달쏭하다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덤덤한 질문에 흠진 놀라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실 짓고 할 수도 있죠. 하여간 혼자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낳고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지 못한 둘 사이를 더 수렁으로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생각과는 달리 별일도 아닌 일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추측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인정 없이 매몰차고 야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